아, 내 차를 가지고 가버려가지고 띠딘 띠딘 띠빈 아, 제가 눈코입이 없어요? 160피로 하면? 오히려 좋아 이런거봐 이게 불법주정차 아니에요? 여기다가 주차를 해버리고 가버렸어 이게 말이 돼?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불법주정차 개쉐이들 이거봐 이거봐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이거 뒤져 여기도 불법주정차 이 새끼말고 어? 주정차 하지마라 불법주정차 이 새끼도 아,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거봐 이거봐 아, 이건 주차한거네 아, 죄송 이건 주차한거 이 새끼들 확인하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그 단속 아이, 경찰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오케이 직진이구나 아아 720으로 적용하니까 더, 운전 잘해보이죠? 아 내가 시작하고 한 10분까지는 컨디션이 좋아 다 모여있네 내 패밀리들이 이건 그냥 좀 쉬운 거네 아 그 쉬운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 메인 그거랑 이어지지가 않네 트러블 완성인데 아 메인물 어깨봐 다 부진가봐 다 부진가봐 응? 저식봐 가자 주위 새로 가십시오 와우 야 개 빠르다 이거 진짜 빠르다 좋다 오우 오우 미쳤고 미쳤고 오케 사이로 갓길 옛날에 갓길 이용하는거 있었는데 요즘에 갓길이 잘 없더라 도로 아 빠져나가야되는데 갓길 잘못들었다 어 여기 아닌가 아뮤 아뮤 한번 들려 맞네 아뮤 한번가 아뮤 한번가 아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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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킷 멋있다 RPG 다 사 안 산 거 있어? 어설티 샷건 낙하산 즐거워 없음 이 옷도 옷도 하나 사 맘에 드는 게 없는데? 맘에 드는 게 없는데? 음료수도 하나 사 예 아 나도 머리 하고 싶은데 옷가게가 없네 네? 와 쳐봐 에이 에이 나 쫌 고장 났는데? 느린데? 나 쫌 엔진 고장 났는데 거꾸로 가야나? 미친 거 아니야? 아 에이 뭐 어 아 아 아 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오 나 새걸로 바뀌었다 차 오케 겁을 먹어? 그럼 내가 이긴거 아니야? 그죠? 겁을 먹으면 내가 이긴거 아니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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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그죠? 얘네봐 얘네 속도가 어떻게 빠르지? 개깝추네? 워 워 워 워 워 미치죽 워 워 오 하나 제끼고 집중력 좀 떨어졌죠? 한 번 가면서 전하라고 지금 몇몇 몇몇 자 지금 여기가 이리와 나중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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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레버 갈라져나? 아 트레버 갈라져나? 아 트레버 갈라져나? 아 트레버 왜 내 앞으로 지나가? 위에다 싹 소모님은 그 방으로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필요없어요 내가 정주행 잘 못하니까 트레버 더 늦게 없던 것 같아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러이스가 겁먹어도 안되는구나 경찰을 쏴도 되는거 아니야? 역주행은 트로드가요 멈추어 멈추어 이리와 이리와 에이 이리와 이리와 헤리로 이리와 원래 통교 쥬에 배로도 쥬에 배로도 안좋혀지고 있는데 앗 차 세우라고 했을텐데 앗 왜 아니 안 맞혔잖아 안 맞췄는데? 나 SNS 안하는데? AP 피스톨이 연사가 되네? 권총인데 권총이 아니야? 수루턴은 켜뜨릴 수 있어요? 저 쟤네한테만 안 나오면? 저 쟤네 저 쟤네한테만 안 나오면? 프랑크는 아직 안 나와요? 저 쟤네한테만 안 나와요? 저 쟤네한테만 안 나와요? 저 쟤네한테만 내려보지도 않아? 아! 저 쟤네한테만 안 나와요? 참기야 일부러 실패하려고 하는건 아냐 조금 조금 풀랜가 미숙할 뻔 아 총은 안맞추면 된다고 생각했지 내가 근데 막 총을 이렇게 안맞추면 된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뭔가 호퀴하잖아 이렇게 뭔가 느낌있잖아 분위기가 뭐야 뭐야 이거 갑자기 뭐냐? 아니 한번도 꺾은적이 없었는데 일반차는 부셔도 되나? 일반차 부셔도 돼요? 내가 더 길게aineру있지 우리가 고기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 prior전 욕ented 란트의 스터널 OFFICER T. 무거운 총을 쏠 때 내가 좀 흔들린다 내가 좀 흔들린다 우리의 아시기 . . ㅆㅆ 아 이거 맛좋잖아 이거 맛좋잖아 참자 참자 하지마 하지마 참자 아예 안 건드릴께요 마우스 클릭을 안 건드릴께요 내가 너무 내 실력을 과대평가해 왜냐면은 이렇게 딴짓을 하면서도 운전을 잘 할거라는 이상한 과대평가가 있어 집중을 풀로 해도 못할수도 있어 어머 안 건네 이정도면 왕사역료 내려야겠는데 너무 쓸데없이 써가지고 아니 미션 7투하면은 내긴 내야지 1투안에 끝날께요 7투하니깐 프레이버 가자 어 근데 이거 배금 진짜 엄청 많이 있을거 같애 엄청 엄청 많이 풀다 보이잖아 미션 하지 못해 하지 아웃에서 인 인에서 아웃 아웃에서 인 숨죽혀진다 아웃 으악 인사도 으야말라 으악 으악 어그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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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그 다 자연스럽게 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타는거 봐 에일러 온다면 자연스럽게 와 개 빠르다 워어 나 대사 못봤는데 뭐래 트랜스젠더 변호사랑 뭐 얘기하라고 뭐 하는데 압류 그래 압류에서 차 몰래 썼었어 맞아 압류 링 들어버릴수가 있네? 알아서 비키죠? 어어? 1번? 1번?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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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 너무 비싸죠? 최선호인에게 workflows 하나 Mean they must pass 1번은? 2번은? 1번은? 2번은? 3번은? 1번은? 2번은? 3번은? 2번은? 2번은? 아 그지? 힘이 장난이 아니야 물론 못가네? 역주행하시면 어떡해요 잠시! 이곳은 가벼り! gentlemen, I love you all! oh god, this is going to be fantastic one kid and two old creeds who the fuck would have thought it? gentlemen, move the vehicles hey, give me five, five, and fiv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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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just kiss, homie boom! dawg, come on, man you got the fucking paper? absolutely, look, you finish the job, you get the paper but the order was for five cars if I'm not mistaken, that's only two just give me the fucking money now oh, I'm so scared, I really, really am but you know what? I'm a payment on completion of work type of guy you don't like the job? take a fucking walk come on, man hold on so what's next, man? well, it's the Z-type Chad Mulligan lay it on him, kid Mulligan's a record producer he's going through a messy divorce he's hiding his valuable assets including the car, so that makes it complicated he'll clock any ground surveillance we run all we've got to go on is that the car's in a lockup and how so we just go, house to house not quite we have access to an LSPB helicopter the computer on board can ID pedestrian from a chip in their driver's license find Mulligan and Howick, follow him to the lockup, someone on the ground collects the car alright, so who does what? you are not needed for this job Philips, you're in the chopper, Clinton, you're on the ground yeah, I don't understand the deal between you two yeah, well, I don't understand the deal between you two either yeah, well, I don't understand the deal between you two either but you know what? life is just one long mystery bye bye, gentlemen, and stay spiritual oh, and Michael I'll be in touch about your friend, Solomon alright, good alright, good dude, why 그래? 잠깐만 뭐야, 저거 내려갔는데 왜 왜 나는 법과 싸웠다 정신 차려 왜 비틀거려 어? 대낮에 대낮에 왜 이렇게 비틀거리냐고 뭐 마약했어? 이 새끼 야, 어디가 마약했냐고 도망가 구독 감사합니다 이 새끼야 뭘 봐, 이 새끼야 어? 어? 이거 총 쏘는데? 갑자기 총을 쏴 아, 아 아 어 아 이거 총 쐈는데? 갑자기 총을 쏴 아 아! 씨발 오케이! 오케이! 난 할 거 없고 플랭클린으로 바꿔야겠다 프랭클린 머리 자를까요? 레스터가 줬어요 집 2 아.. 집에서 자면 저장이 되고 안 돼 그가 아닐까 쵸 쵸 쇼! 아니 왜이렇게 시끄러워 어? 혼잤어? 쵸비 어디갔지? 쵸비 머리는 다음에 깎아야될거 같아요 미션지역 가야될거 같아요 저 수배중이라 머리 한번 자를까? 자를 수 있나? 나 잡아 어디있어? 자..오늘 장사 안한대 저 수배중이라 깔끔하게 턴하고 깔끔하게 추정차 단속하고 단속하고 어? 왜? 이게 뭐지? 영화..영화인가? 영화 찍는거야? 주심 미션이려구요? 아 영화도 볼 수 있어요? 미쳤네 프루트 사야된다고? 어 알았어 프루트 살게 아 이게 다 열려있어 짜증나 프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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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트야? 푸른있다 푸른 돈이 얼마 없다 머리 깎고 싶은데 머리부터 깎을까? 근처니까 깎고 가자 뭐야 이거 좀 심상치가 않다? 좀 심상치 좀 심상치 좀 심상치 좀 심상치 좀 심상치 미션이야 그냥 나 총 총인 줄 알았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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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매춘부 연출이 또 자극적인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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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저거 진짜 신기하다 고철차 진짜 신기하다 이거 타보고 싶어 화장품 에디션 티도 안나네 가발 가발 강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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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대는? 외춘부가 타는 차를 좀 같이 가고 왜? 아 멀리 있어야 되는구나 타면은? 타면은 그때 가자 타면은 아 재경용 총? 소음기 있으니까 타 타면은? 쟤도 지금 안돼? 왜? 소음기 기다렸는데 왜? 타면은? 죽이면 또 탄로나죠? 내 차 갖다 박은거 같은데 아까? 뭐? 또 아르나? 어휴 으 으 으 으 으 ㅎ 흥 모르는척하는 연기안통한다 모르는데 어떻게 돼 뭐지? 자꾸 긁고가지? 아 아 10 bucks you can get the bus home and jerk off thinking about me get the fuck out of here hey baby you miss me i was starting to think you were you know i don't even feel bad about it you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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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차가 오프로드라서 살았어 그럼 또 오프로드라서 어 괜찮았어 어? 저거 뭐야? 고라니야? 고라니? 고라니! 아이씨 빨리 방금 죽이려고 한거야? 동물을? 뭐 사람은 괜찮고 동물은 안돼? 방금 귀여운 동물을 사람은 징그럽지만 예스! 아이 아이씨 어? 거꾸로 갑시다 오오 흐헤헤헤헤 신난다 오오 재미난다 스읍 트레버 동네로 오니까 확실히 딱 개방갔네 그치 아아 내가 이래가지고 오오 동네가 좋아 왔어갔어 어 됐어 은 거꾸로 트리님 어 사고 찾았다 하의 들 맞아 줄여버렸나 보다 와 이래서 안돼 이런 애들하고 이러면 꼭 사고를 쳐 진짜 키워서 잘 잡았다 진짜 이런 애들 그래 이 아줌마는 내가 뭐 있을 줄 알아야 되니까 화냈어 화냈어 맘에 들었잖아 아줌마는 아줌마는 그냥 미국 기왕판사 야 기왕판사가 뭐 저렇지는 않아 자기 꽂힌거 내야 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웃겨 미희민 미희민 형 지가 가는거야 자유운전 형이 형이 가는거야 아니야 지가가고 있어 그럼 계속 가기 때문에 미희민 형 마틴 마틴하고 이제 사이가 안좋아졌고 어? 위켄드 아니야? 위켄드는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꾸며줌 위켄드처럼? 일부러? 아니 그냥 이쁘게 위켄드는 모르고 위켄드 몰라? 아필리 커밍 아필리 커밍 베이비 아필리 커밍 저건 키우는 개 몰라 위켄드 있어 캐나다 캐나다 박진영? 캐나다 JYP? 걔는 안타? 알았어 같이 타보고 싶었는데 걔랑 어? 비어있는데 왜 안타지? 촉 타! 왜 왜 안타? 설마... 딴 데 가고 싶었던? 촉 촉 안타네? 알았어 큰차에만 탈 수 있다 촉 타야되는데 왜? 귀엽잖아 어 그렇지 근데 귀여운게 가까이 있으면 일을 못해 어어 어어 에이 이 차는 못올라간다 뭐야 프리우스야? 형태는 프리우스같이 아 뭐야 텐슬라야 뭐야 뭐야 이거 에이 차 굳어가지고 어? 오오 또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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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길 아 오프로드 아 차 짜증나게 얘네 좀 힘이 약하다 힘이 너무 안되네 힘이 약해 진짜 근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오프로드 막 우선 차 우리나라 오프로드 막 바퀴 바꾸고 뭐하고 막 하잖아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오프로드나 막 산 이런데 제일 많이 가는게 뭔지 알아? 스타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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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저씨들 뭐 공산아저씨들이랑 일환아저씨들 있잖아 뭐 다 스타렉스 깔고서는 산다니고 하는데 멀쩡해 짱이야 최고의 오프로드카야 까 이게 땅에 닿아주면서 가야 하는데 너무 채공을 넘어다놀어 그래서 중력 과속점을 넘어 받았어 False 중간에 짚어주는 시간이 있어야되는데 에이이이 쓰으으으 alors 너무 신났네 그래서 트래블을 한 번 하고 나면 안돼 그쪽 동네를 가고 나면 사람이 좀 거칠어져 그치 여기서 한번 이제 좀 점검을 해야지 왜 그런거 있잖아 왜 우리 운전면허 처음 따고나서 막 운전할때 연락 쫄아가지고 운전 막 하다가 갑자기 그럴때 있지않아? 왜 어쩌다 한번 고스토로 갔다오 그럼 내가 되게 운전을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져가지고 갑자기 그때 사고 잘나 어 갑자기 서울에서도 뭔가 내가 막 약간 운전부심이 뭐가 생겨 그럼 그것도야 잠깐만 지도 네비 네비 찍어드려 아 지금 가는거 아니야? 초록색으로? 아뇨 아뇨? 아뇨 디노바 마이클이고 데빈 마이클로 가자 아 이게 주식도 한번 볼까? 그래그래그래 하루 지났으니까 별채않네 아직 좀 기다려야돼 한 번에 안울라 주식에 뭐 한박에 뭐 떡상하나 왜 안누르지? 지금 장이 안좋은거야? 어? 어? 응? 어디로 가야지? 이거 막 비교하는 것도 있는데 뭐? 도시 도시 어어 실제랑 응 이름만 다르고 이름만 다르고 거의 다 비슷하던데 그래 맞아 그렇다네 그렇다네 이게 메타버스죠 뭐 오케이 부드러운 드리프트 소프트 드리프트 도시 어 어 오 오 그 아 슉! 슉! 아아! 칼치질이 안되는거지 에헷! 스읍... 이런지 안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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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뭘 타고 싶다 존무야? 아저씨! 오오! 투바이! 오오! 아저씨 운전! 오오! 잘하는데 스읍... 타고싶었는데 말이야 군방이 안쓰러지네 저거는 저렇게 암을 못 뺏고 뒤에서 전속력으로 받으면 사람만 날라가거든요 아 그래? 네 그거를 분리를 했어 그냥 흰자랑 노른자랑 뒤에서 세게 박으면 아 그래? 노른자가 튀어나가 아 그래? 그럼 그때 흰자 죽어서 타면 돼 아... 그런건 모르겠어 몰랐어요 소프라노스 아저씨는 집이지 전현모 아저씨 집 전현모 아저씨 집 전현모 아저씨 이거 사실상 나 혼자 산다네 어? 맞네 미국 비한팔사 미국 전현모 아저씨 흠흑흑흑 트래번씨는 광규 아저씨인가? 크래번 아니지 기한팔사 어 기한팔사 흐흑흐흑 다은 너희더가 일어날 수 있을지 당연히 아, teller Trevor가weisen청 아카라 trevor의 Brown 아, 아카라 무슨? 나는 이 ceux지 말하네 아무튼 아무튼 말하네 런! 런! 나는 보러! Trevorny же 나 줘야 알 Doll 아 론은 처음보는구나 음.. 얘는 이제 딱 빨리 약했는데? 어 얘는 음모론자 아 음모론자 음모론자인데 능력이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해계랑 뭐 이런거랑 음.. 너의 솔직함을 사랑해 너의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볼 수 있어 그럼 눈을 확인할 필요가 론 잊어버렸어? 응 트레버 조금 무슨 일이야 내가 도착했어 근데 그 사이에 트레버가 빈 사이에 다른 게임들이 쳐들었어 음.. 중국계랑 사이가 안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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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줌마 표정이 자포자기한 표정이 아줌마가.. 아줌마는 그냥 그냥 뭐 똥이.. 된장이든 쌈장이든 이런 느낌인데 표정이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런 표정 비행기에 탑승하라고? 비행기도 좋죠 뭐.. 무슨 일이야 아줌마가 아줌! 아줌! 하늘은 아.. 어.. 아.. 아줌! 아줌! 하얀거는 어딨어 그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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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그래서 제가 멀리웨터 네트워크 네트워크 고맙게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차들이 있어 불러가나 저게 이런 차들 비틀드코 전화가 어떻게 하지 진짜 버키컵 하이구 이게 문제야 밑에 좀만 보면은 딴 때꺼 이래서 영어를 배워야 돼 주트에 제대로 오, 뒤에 앉네? 앞이 아닌가? 보통 앞이 온전소가 있네 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까먹었는데? 아 이거다 아아 LBRB로 방향전환 자 어차피 게임인데 좀 대충 아이고 거꾸로 가려면은 여기 설정을 한번 볼까요? 아냐 괜찮아 오 대충 으어 어? 어? 어 좋아 좋아 한 명 낮은 명 아냐? 하아... 멋있따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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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따라갑니다 저 비행기를? 어? 이게 높다고? 이게 높다고? 얼마나 낮있나봐 이 정도로? 으악! 전신줄을 막았어? 전신줄을 막았어? 야 이거... 초저공으로 해야 되나봐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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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안정적인 일이요? 넘버 원 클리어 넘버 투 클리어 넘버 쓰리 클리어 와 파란색 따라갑니다 아 오늘 진도... 오늘 진도 많이 뺐어 상대 여러분들 안전까 봐 저, 기장 lados 기장 신 only 보니 여러분들 안전의 공격차까지 모셔두어보겠군요 지금 기상 기온은 너무 높다고 이게? 어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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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춰 더 낮춰 더 낮춰 더 낮춰 하지만 전봇대는 조심 전봇대는 조심 전봇대 조심 전봇대 조심 전봇대 조심 전봇대 조심 오케이 최대한 제멍에 붙으라고? 어? 야 나무가있는데 어떤 도익을 million være 얼마나 더 붙어야되? 이정도면 내 나무 치다고 더 저거 더 저거 어어 어 이 정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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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도? 우정도? 오케이 오우 좋아 좋아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야아 좋아좋아 좋아φο하 어우 어어 날깨 부대는 부대는 가면 안 돼 부대 가면 안 돼 오케 으음 우와 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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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약간 강가를 따라가겠구나 가다보면 안할지도 있으니까 피해가면 되겠다 미쳤고 미쳤고 으아 미쳤고 다리 사이로 가는 거 만만치 않은데 이번엔 잡히더라도 다음에 안 잡힐 수 있어 아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얼마나 낮춰야 되는 거야 거의 됐어 어? 곱탈다 곱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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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야 해경 해경경찰 곱탈 곱탈 야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나 혼자 드싼다 좋았어 오 좋아좋아 무사고 아직까지 무사고 좋습니다 최대한 바닷가 쪽으로 가야겠어 어? 나 있었던 문도 비슷하다 아 거기 바로 반응해버렸네 어? 그걸 왜 근데 중간에 스포를 한거야 어 난 사실 쟤들 오바가지 모르는데 잘못.. 실수지 솔직히 그렇게 스포는 아니야 사실 일부러 한거야? 일부러 한건 아닌데 이게 뭐야 이건 뭐야 닿을 수 없는데 어어 지금도? 지금도 하라고? 지금도 낮추라고? 지금도 낮추라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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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춰남추내출남추내출 이러면 거의 자동차잖아 그치 뭐 그분 자동차 타고가지고 내가 타고 와 초저... 초저우기 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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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중간부터 하겠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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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업계시스템이 있어 맞아 맞아 왜 왜 고두계가 고두계가 왼쪽에 있는거야? 저보다 높으면 안되는거야? 지상과 위에 가야지 저 점을 넘어가면 안된다는건가? 왼쪽에 저 큰 줄을 넘어가면 안될거야 그치 상관치 말아야 되지 저게 되게 느끼는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 그게 희한하잖아 비행기 위에서 밑에 바다에 있는 배 보잖아 그 배가 배도 막 움직이고 있잖아 밑에 보면 파도도 뒤에 있고 하얀색이 넘겨있잖아 근데 배가 멈춰있는것처럼 보이잖아 여기서 보면 신기해 배는 진짜 빨리 가고있어 그치 아 다리 다리가 이제 하나 있을거같은거 자동차야 살 수 있을게 프로펠러.. 프로펠러 달리는 차 오오오 updates ok 크으 여깃기 아니야? 여깃기 어떻게 뜬거야? 미사일 있나? 저거 팬이 아니고 미사일 아니야? 엔진 아니고? 와 그 농약 살펴버리는 행한국 바로 행한국 대응사격 자 이걸로 뭐하는 거야 인지 나는? 쫓아가서 뭐해? 어! 들어갔으면 안되네 야 이거 맞춰야 돼? 아 잠시만, 이거 쉽지 않은데? 사람이 쏘는거야 안에서 어차피 타워 들어가는거야? 저게? 야! 이거 미사일 쏘는거 들어가라고? 사람이 쏘니까 저기로 쏙 들어가라고 나 혼자 대싼다 야 이거..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잠깐만 이걸 피하면서 들어가라는거야? 얼마나 어려움이 우선 시작이야 얼마나 어려움이 우선 시작인거야 이거 많이.. 많이 니트한다는거야 그렇지 바로.. 바로 들어가 너가 잘못된거야 야! 자 이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나? 이게 더 큰데? 일단 제가 해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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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이게 너무 큰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하더라? 이게 들어가진다고 이 안에? 얘가 아무리 봐도 날개가 더 큰데? 그니까 몸통 이..이것만 이것만 그 뭐지? 알맹이만 날개는 부서지고 약간 아래로 있다가 올라가 아래로 있으면 좀 애가 더 큽니다 형 응? 저기 왜 집에 있어? 니가 물러갔잖아 그래도 열어주네 고맙게 응 헷갈려 이랑 아래가 형 응? 이랑 아래랑 아 어? 어? 간다?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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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어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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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난다 신난다 아! 뭐한거야? 총 바꾸는거였어? 난 뭐 기다리고 있다가 뭐 어떻게 습격하는줄 알았네 따라라따라 근데 하지마 여기서부터 하겠죠? 무적모드가 있는데 무적모드로 바뀌었어 아 그래? 무적모드가 있어요 무적모드? 무적모드가 뭐냐면 특능임 봐봐 잘 봐봐 오! 대박 이거 뭐야 이게 어 이게 무슨 일무비 쓰라고 그랬구나 이거 비행기 안 터져? 이정도면? 비행기가 폭발할 것 같은데 무적모드라는건 뭐였지? 안 맞아? 총맞아도? 안죽어? 총맞아도 티가 안팔다 으음 추억 나 나 총 조정이 되게 힘들어 패드는 잠깐만 어? 오케이 어? 빠져 뭐해야 돼 이제? 왜? 이뻐 주중 여기? 야시 나 부담치했어 맥켄지 비행장으로 비행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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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마이얼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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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알려줄게 이것도 네비가 켜져? 네비가 여기 여긴거 같아 아 그럼 저기서 이렇게 들어가야되 왼쪽이랑 알비랑 오비랑 무슨 차이지? 이것도 다른 비행기가 돼서 이것도 전혀 모르겠어 거기 아니겠네 잠깐만요 아 여기여기 아 거기야? 나 찍어줄게 또 어차피 뜸 도로가 없어서 도로가 없어서 도로가 없어서 도로가 없어서 도로가 없어서 도로가 없어서 근데 엘비 알비가 난 뭔지 모르겠어 지금 엘비가 왼쪽 오른쪽이 알비 이건가? 알비 이거 왜 이걸로 방향타가 조절인가봐 뭐? 전투기 왔다 전투기 어이 씨 미칸 대개 건물 이렇게 낮게 날 때도 높이라고? 그러면 분리할텐데 어? 뭐야? 뒤에 저거 모기같은게 저게 뭐야 비행기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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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진짜 사람타는 비행기야 저게? 네 사람타는 비행기 그정도로 커 LBRB가 뭐야? LBRB가 뭐하는거야? LBRB가 뭐하는거야? LBRB가 뭐하는거야? 이게 아니고 저걸 올려야되나봐요? 저거 어떻게 올려? 이게 올리는게 아니야? 보도가 위에 아니야? 아래? 잠깐만 난 이거 보도가 뭔 개념인지 모르겠어 보도가 그냥 위로 올라가는거 아니었어? 저 게이지가 올라가야되나봐 그게 뭔데? 위로 올라가는거 아니야? 나 그게 뭔지 모르겠어 야 이건 넌 너무 좋더라 위의 대응은 몰라 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지금 안 뒤졌다라는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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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이렇게 올라가는거 아니었지? 그냥 하늘을 올리는거 아니야? 왜? 어? 에? 어? 아 진짜 부르시는거야 근데 왜 옆에는 그게 안올라가지? 음 해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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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노란색으로 응 거꾸로 고개 비행 고개 비행 어 바다랑 뭐야 이게 조심해 어? 뭐 뭐 어디가 또라지 가는 중 가는중 가는중이라고 가는거야? 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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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는중? 아, 고.. 고.. 나 아파서 말을 못하겠어 어디가 아파.. 볼 만 피곤하면 거기 구멍이 나 아, 문도 갖다 와 생겼네 진짜? 맥켄지필읍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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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발 주관 안 되는데? 아 얘 가 기준은 이것도 낮…? 아 엄청 큰 비행기라 그럼 더 올려야겠네 한참 올려야겠네 그래서 그냥 하늘 끝까지 가 있었나봐 아주 천천히 올라간다 그래서 전투기가 못 쫓아오는 그 지경까지 올라간다 음... 전투기가 고도가 더 낮아? 음 난 몰랐어 아닌가? 어떤가 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더 올려봐봐 더 이상한데 더 이상한데? 위쪽, 위쪽, 위쪽 방향이 약간 틀렸어 어쨌든 위로 올라가야 아까 공군이 위로 올라오나 보다 어 너무 위쪽이야? 우와 아니 이게 여러분 띄우기 좀 그러니까 이게 다 안올라가 이건 방향 조절하느라 옆으로 가보고 아래로 이게 최고지 안 올라가지 앨비 앨비 누르지 않을 거 있지? 그냥 방향만 하고 있지? 그냥 방향만 하고 있지? 아니 이건 방향을 바꾸면서 내려가지마 그러니까 내려가는게 방향을 바꾸면서 고개를 뻗대면서 이렇게 안되잖아 그니까 그치 나 5를 누르면서 해도 이렇게 된다니까 어? 어? 똑같지만 똑같은 말했어 어? 아니에요 나보다 똑같지만 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상탈출이래 비상탈출 비상탈출 아 안전고등까지 올라간 후에 비행기 뛰어내리래 뛰어내려야돼 더 무법하지 않고 여기서 뛰어내려야돼 여기서 그러네 어쩔 수 없는거야 미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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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채널을 러니 카베젯은 GP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 너의 마크 그럼 더 많이 올라가 지금 아까도 그것도 높아진거 같은데 높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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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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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높아 확실히 높아 확실히 높아졌어 그렇지 그렇지 확실히 높아졌어 확실히 확실히 그렇지 나도 성장하고 있다고 내가 어려우면서 멤버들 저의 보다 이런 다시 그러게 나 내 progress ㄹㄹㄹㄹㄹㄹㄹㄹㄹë 눈 KNOW escort 연구 어차피 멘토라 엑소 언급 엑소 엑소 그것도 잘 낼 수 없지 교수님 웃어 ㅋㅋㅋㅋㅋ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어 아니 이게 내려가진다니까 점점 내려가져 이게 그지 이게 어느정도 그 벽을 못넘는거같아 이게 위에 천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스페이스 엑스야! 이게 알보칠 없어 알보칠? 아니 지금 발랐는데 알보칠 안발랐지? 알보칠 안발랐지? 아니 오라메디도 바르고 아프니뱅키도 하고 알보칠이지 알보칠 컨텐츠 가자 알보칠 컨텐츠 근데 요즘 알보칠 이렇게 알보칠이 아니야? 그래? 어 이제 안높아지네 또 안높고 안놀라가 뭐야 점점 심지어 아래로 내려가 내가 아무래도 내리는건 똑같이 그거겠지? 차 내리는거랑 똑같은거겠지? 파일로드 그 저점에서 무조건 한대 맞고 아래로 내려갈때쯤에 거의 비슷할때 앱키도 내려가야되네 어 툭히 내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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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륙 살려 서륙 살려 나 서륙 살려 낙하산 있어요 낙하산 앱 살려줘 살려줘 아니 이제 이러고 낙하산이 뚫리나보다 태네 어억 살려줘 오오오 ensuite 오 예정 야하 화물 막 막 다 떨어져 버린 위에 근데 위에서 차 같은 거 떨어지면 어떻allas 위에서 되게 connected 약간 cask 카 clicking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닥z Loch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 차 inter սամanc Ses 아 해 좋아 응석도 떨어지는데 뭐 오박도 떨어지고요 오... 야... 이거는 그거로 보다 배그 같다 배그 아... 아무 음악도 없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끝이야? 어쩌라는게 떨어지라는거야? Y 누르면 빨리 내려가진다 와인 죽으래? 야! 죽으래 C 야! 와인 들으면 빨간색 다시 안돼? 다시 안돼? 안돼 야 없잖아 야! 와이 누구야? 형 근데 야 펜! 이 정도 속 뜨면은 낙하산이었어 한참 걸렸어 누구나 누가 찾아서 펜시켜 누구냐 형 낙하산을 늦게 펴야겠다 늦게 펴야겠어 다시 저 차 탈 수 있는거 차 타고 쇼끈 날라가는데 어? 그러게 그래도 될 거 같은데 차량이 전체뿐한다고 하겠지 중간에 못 내리잖아 빨리 떨어지면 L 위를 들어갈거야 L 위? L 위? 그치 liki 바깥을 펼치는데 cool 좋아 완전 들쥬 peuvent arises 정말 자연이한 것 같아 편하게 이 잠자면 다리 뿌려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있나 이것도 그런가? 방법이? 와이아스! 예스! 아우 와우! 하하하하하하 와우 파킹 하하하하하하하하 헉 360도 돌았어 너무 아무렇지 않은 듯 근데 툭툭 털고 바로 댕기 어허허헣 어허허헣 바로 돌아가는 줄 대가리 돌아가는 줄 나도 약간 약간 내 짓 내 짓 다 온 것 같은데 이 아이씨 저거 쳐다본다 예스 해 봤어? 아 전화받아야 돼 닫아버렸어 뻥! 와아 봤냐? 봤어? 봤어? 천 십 십육달러 벌은 그래? 땡큐 저거 어떻게 벌지? 아 주었어 지웠어 지웠어 Theo 아 타는건 줄 알았지 오6 오오 셰프도 생겼네 셰픔이 미 Immilấy 총 잘 쏘는대 셰프 그래? 이 부하임 셰프 오오 별명이 셰프임 별명이 셰프요? 응 별명이 셰프야? 네 불쌉 8 десят 몇시요 agreed 5시 6시 이제 슬슬 전형 슬슬 꺼야겠네? 그러네 재밌..재밋다 재밋다 이 자식아 재밋다고 오..그냥..그냥 안해 싸워 어우 시키가 갈겨 갈겨 어 조준 오케이 조준 오케이 갈겨 갈겨 접착 폭탄 접착 어우 지금 별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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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접착 폭탄 가스 탱크 별 떴잖아 경찰도 같이 어? 수그리는게 뭐지? 수그리고 없고 굳는거였는데 큐같이 은폐있어 은폐 은폐가 뭐지? 아이씨 영능 영능 눌러줄게 잠깐만 오오 올라갔어 벌써? 올라갈대 올라갈때 내려가 쏴야돼 마우스좀 하지마 마우스좀 하지마 마우스 안했어 마우스 안했어 마우스 안했어 이게 이것도 돌아가야돼 음..맞네 에임하고 요거랑 같이 돌아가야돼 착하게 살겠습니다 재밌다 제가 요거를 아 이게 없네 오오 로켓 런처 응 요거해서 달려가서 앗다 주식 주식 아 주식 셔프 로켓 런처 로켓 런처 나 넥넥 멀었어 트레버는 안됬어 여기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쵸? 응 응 응 기차를? 기차를 어떻게 한다고? 기차는 별일 없네? 테스트였어? 이게 뭔데? 그냥 기관총이야? 기관총 기차가 꿈쩍도 안하지 기관총 뭐 되겠어? 야 안그래도 꿈을 찬데 다섯 타고 못타네? 뒤집혀서 못타나 보다 저 큰 도로로 가야겠다 뒤에 경차를 온다 오오오오오 뭐 터지는거 봐 차타고 안오나? 오오오오오 별 Ihre 떠서 별 세 개 경찰 죽이며 와 이거 무슨 총이야 이거 그냥 수초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세게 돼도 이렇게 세게 돼도 엔진은... 갑자기 여기서 혼자서 1기토를 근데 시간 제한 있지 않아? 네, 시간 제한 다섯 개면 탱크인가? 다섯 개까지는 가운데 우리 다섯 개가 탱... 옛날에 죽게 있던... 뭐죠? 옛날에 탱크인거 같은데 삽히면은... 야아아아아아 진짜... 동황차... 동황차... 헬기까지 떴어 헬기 두 대가 왔어 으으... 센데? 동황차... 어떻게 여기... 동황차... 동황차... 이십 드레즌 들어가 드레즌 들어가 아이씨 비는 들어갑니다 비? 어 그래도 시 이거 터져 터져 와 진짜 비 내리는거 아니지 이거 지금 총알기 총알기 멤버들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멤버 경찰장에서는 이야 한꺼번에 다 잡았다 이건데 바퀴벌레 도망가면 먹이 나눠먹고 유일한 gta의 약간 좀 뭐랄까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 부분 사실 진짜 이 gta가 리얼리티 하려면은 여기 오면은 올 때 오지 뭐라고 오지마라고 쏴죽여야 되는데 같은 편이 그치 그치 야 이 곡 나오자 한다 너 너는 없잖아 너는 뭔가 근데 이제 너는 이곳이 좋아 너는 척이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얘네가 sure 존맛이 부패한 FDR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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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마워,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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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트, 탄데로드, 핵립 헤리코드, 트럭, 미치기, 전부 다신에 대신에 그치. 이 정도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Trevor 그냥 많이 돈이 많습니다. 저게 사카임? 너는 사카임이 맞습니다. 너는 사카임이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아하핳 아하하하핳 하하하하핳 가끔여섰어 2L$ 1L confidence 스팸 롤베크 잡곡 Post 그래서 집으로 여행을 여행을 당할 수 있는 그 매일 못하고 스팸 롤베스 고도 그랬나 고마워요 어린 이와 같은 예, 예, 예 모자 유저 근데 라이가 담아서 2Million Dollar on a tandem rotor fucking chopper so I can go steal nerve gas from fucking terrorists forgive me you ignorant fuck but sarcasm is all I fucking got sarcasm and a room full of you cuts Well welcome back man, it is the old yo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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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we got to go it's been great, but Dave here's got a Pilates class now 여러분이 기억나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안주시길 바랍니다 아, 제이저... 알겠습니다, 레스터로 연락을 드릴게요 뭔가를 알고 있었는데 너, 우리 폴리도 벨에 도와줄게 말해 자, 너, 우리 벨에 도와줄게 내가 패트리.. 패트리시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도 어떻게든 마드라즈와 거래를 해야해 우리의 사랑은 똥통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혼자서.. 혼자서 다 하는 거잖아 패트리시아는 아무 의견 없이 그치 이거는 이제 그.. 전화상담 아니 그.. 정신상담 저장을.. 요구를 했네 하.. 이게 진짜 약간 미국사람들이 GTA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신날 것 같아 암만 봐도 더 뭔가 와닿을 거 아냐 그치 어.. 빠른 저장이 안 돼 아.. 지금 안 돼요? 왜.. 왜 안 돼? 미션 중이라 안 되나 봐 이전부터 시작하나 보지 뭐 됐어 뭐 저장.. 자동 저장 되잖아 이거 어차피 안 돼 안 돼? 근데 바로 정가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mình 안 돼 안 돼 감사합니다.